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수와 광양 등에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질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는 다소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요. 장성과 나주, 화순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구례와 순천 18도, 여수가 16도가 예상되고요. 목포의 낮 최고기온 14도, 영암과 강진, 완도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지역의 낮 최고기온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서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